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보게 되는 2028학년도부터 대학입시 제도가 또 크게 달라집니다. 수능은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내신평가 방식도 5등급제로 바뀌는데 먼저 어떻게 바뀌는지 성화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시험 선택과목이 많습니다. 수학은 3개 중에 하나를, 탐구과목에서는 17개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달라집니다. 선택과목은 없어지고 공통과목만 응시하게 됩니다. 문과든 이과든 같은 시험을 풀게 되는 겁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응시생 모두가 봐야 합니다. 평가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9등급으로 나누는 지금과 같은 방식입니다. 다만 미적분 투하 기하를 심화 수학으로 묶어서 선택과목으로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내신평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1학년은 9등급제로 상대평가, 2, 3학년은 5등급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좀 바뀌었는데요. 이번엔 학년 구분 없이 모두 5등급으로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9등급에서는 1등급이 보시는 것처럼 4%인데, 개편안인 5등급제에서는 10%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구가 격감하는 상황에서 4% 아이들을 선별하는 9등급제는 교실 안에서 소모적인 경쟁과 과잉사격을 유발시킵니다. 소규모 학교나 소인수 과목의 경우에는 내신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성적표 가안을 한번 보시면요. 절대평가를 표시하면서 그 옆에 2등급, 상대평가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상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개 보기 중에 정답을 주로 맞추는 내신 시험에서는 앞으로 논술과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